안녕하세요. 고수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부 초본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아니, 간단히 이기는 방법. 과연 어떤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? 알고 나면 아주 간단합니다. 수혈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마는 이 장군을 지금 수비를 하고 있죠. 마가 이 자리를 뜨면 바로 끝납니다. 그래서 마가 뜰 수가 없어요.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? 이 말을 광타를 시키면 됩니다. 어떻게 해요? 포가 이쪽으로 넘어가서요. 상대편은 지금 뭐 딱히 둘 게 없죠? 그래서 이 마의 멱을 딱 막습니다. 상끼리 이거 뭐고 딱. 그러면 상으로 먹게 되면요. 자, 이제 마의 멱이 막혔죠? 장군을 치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문제의 관건은 이 마의 멱을 막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상이 여기... 아, 이게 나와버렸네요.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? 이제 넘어가도 되고요. 어떻게 해요? 아, 이거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. 아, 넘어가야 되네요. 이거를 가면은 빅장이 돼서 안 돼요. 그래서 포가 이 자리에 가야 됩니다. 그러면은 꼼짝마요. 상이 뭐 어딜 왔다 갔다 해도 아무 필요가 없죠?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됩니다. 그래서 포가 이 자리만 오면은 마의 멱만 막으면 아주 감쪽같이 이기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